디스모클럽을 마련해야 되니까 저 뽑겠습니다 의류협회 유병현 회장님 어디 계세요? 유병현 회장님 그렇게 이번 어머니 봉사회에 봉사활동 하시는데 많이 협조를 하셨다고 저는 서울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큰 박수 한 번 주세요 자 2등은 몇 번이에요? 2등은? 3개요? 2등도 3번입니까? 네 3개 다 뽑아주세요 자 잘 보세요 4395입니다 4395 어깨 춤 출신 분 나오셔서 출세요 선수범으로 나오셨습니다 선수 저희 스페셜이 부르십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저는 방역들이 청약 된다리 해라 방수 해라 대신이야. 한성면 설비어 저 앞에 해놓은 지야. 술렁술렁 해뛰워놓고 우리 술이나 한정 가만큼 싣고 강남 평원에 밟으며 가세. 우리 공지를 달면 가세. 해라 방수 해라 대신이야. 박수 한번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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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수워다 인생일장 철공인들 아니야 농지 못하니라 니나노 딜리리아 딜리리아 니나노 아이샤 아 좋다 말을 지키고 나 좋다 몰라 아 그니라 이대로 물고 꽃을 찾아서 바라보는 나 철공 자 놀주를 밭에 손을 손을 졸기는 저 목소리야 철공사 니들 괜찮지 마라 철공 이들기 나와 같이 네 물길 고 밤새로 네 걸 찾아 해외에 놀아 데려 만수 이라 대신 게하 에어 조 이라 은혜 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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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 나와 뒤에